오늘의 영상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이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금을 사용할수있습니다 소금을 준비했어요 소금을 준비할수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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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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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